6호 태풍 칸은의 예상진로 관련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예측 시뮬레이션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칸은이 느리게 일본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화요일까지는 오키나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공항 3곳의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고 공항 출입까지 금지됐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오키나와 일대 섬을 찾은 5만여 명의 발이 묶였고 섬과 섬을 오가는 배편도 전부 끊겼습니다. 태풍 칸은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6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고령자가 많아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 산동반도 인근에 있던 고기압의 위치가 중국 남부 내륙 지방으로 내려가고 만주상공에 자리한 상층 기압골이 태풍을 한반도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고객길을 열어주면서 6호 태풍 칸은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하루가 다르게 방향을 서쪽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칸은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는 9일 수요일 저녁 7시경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를 스치듯이 지나치며 부산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고 미국 기상청은 10일 새벽에 일본 규슈를 스치듯이 지나치며 우리나라 여수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독일 기상청은 9일 수요일 저녁에 규슈 후쿠오카를 스치듯이 지나치며 부산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바뀐 이유를 살펴보면 8월 3일 목요일에는 미국 기상청은 한국 전라도 지역에 태풍이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였고 8월 4일부터 6일 어제까지의 예측은 다시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와 강원도 동해를 강타하는 것이었으며 오늘 8월 7일은 또다시 8월 3일과 같이 우리나라 전라도 여수 지역에 태풍이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바뀐 이유는 8월 4일에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93w 아열대저기압을 추적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93w 아열대저기압을 살펴보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나타났으며 이 아열대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독하라열도가 아니고 동쪽 규슈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동쪽으로 전향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미국 기상청이 최근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대한 상륙 예측을 번복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8월 6일 저녁 9시 기준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내 고기압 세력은 중국 만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와 하울빈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도를 보시면 열대저압부 td 1004hPa, almost stnr, 즉 매우 느린 속도로 정체 중인 상황이며 만약 이 열대저압부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태풍이 든다면 이 7호 태풍 간의 위치가 6호 태풍 카눈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6호 태풍 카눈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6호 태풍 카눈은 다시 방향을 동쪽으로 전향하여 한국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두슈와 주고쿠, 시코쿠, 세토나이카이로 원래대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